이곳도 피해가 심각하다는데요. 이곳은 제설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로까지 눈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. 차로 이동이 불가능했는데요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필품을 구하거나 위급 상황 시 병원에 가기 어려워 마치 고립된 것처럼 느껴진다는데요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축사까지 무너졌다고 합니다. 무너진 당시의 CCTV 영상입니다. 갑자기 무너지는데요. 이곳은 오리를 키우는 축사.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오리를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축사는 비어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나마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데요. 하지만 축사가 총 6종이 무너졌습니다. 32mm 파이프를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사가 가라앉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이라고 봐야죠. 뭐 자연재해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죠. 눈폭탄이 매섭게 휩쓸고 간 현장들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뤄져서 다시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